1. 크리샤츄 후이 퍼포먼스 비주얼, 크리샤츄, 컴백 관전 포인트셋. 2. 오에스 이엔정지원 기자, 가수 크리샤츄의 신곡 라이크 파라다이스, 라이크 패러다이스, 컴백 무대가 방송 최초로 공개된다. 3. 크리샤츄는 6일 방송되는 mbc쇼. 음악중심의 출연, 타이틀곡 라이크 파라다이스, 라이크 패러다이스 무대를 방송 최초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4. 라이크 파라다이스는 소프데듬 장르로 세련된 사운드와 크리샤츄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돋보이는 곡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소녀의 아련한 마음이 담긴 가사가 인상적이다. 5. 크리샤츄의 첫 컴백 무대에 앞서 라이크 파라다이스 무대에서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 3가지를 짚어봤다. 5. 펜타곤 V와 여성 아티스트의 첫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점이다. 이번 신곡 라이크 파라다이스는 떠오르는데 새 작곡들 V와 프로듀서 팀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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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우가 크리샤츄만을 위해 완성한 곡이다. 6. 워너원의 에너제틱을 만든 히트 작곡가 후이가 처음으로 여성 아티스트와 협업한 곡으로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냈다. 7. 두번째는 한층 강력해진 크리샤츄의 퍼포먼스다 특유의 상큼하고 통통 트이는 에너지 가득한 무대로 사랑받은 크리샤츄는 이번 신곡에서 파워의 감성을 더한 업그레이드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7. 커져가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소녀의 마음을 담은 나련한 가사와 한층 파워풀해진 퍼포먼스의 조화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8. 세번째는 다이어트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크리샤츄의 비주얼 크리샤츄는 컴백에 앞서 5kg 감량에 성공하며 한층 업그레이드된 비주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악적인 변화와 더불어 고급스러운 스타일링과 비주얼적인 변화로 무대 보는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한편 크리샤츄는 6일 오후 3시 30분 방송되는 mbc쇼 음악중심에 출연해 신곡 라이크 파라다이스 라이크 패러다이스로 첫 컴백 무대를 꾸민다. 빛금 j e e w o n j e o n 측 네트, 어전. 사진, 얼바넉스. Mozart floor는 벤입니다. 소감물 화이트의 비주얼 간편한 ồ barエ이전